자,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점수가 나왔네요. 지난주보다 좀 어려웠나요? 51점. 59니까 조금 올려서 52점으로 할까? 52점. 지난주가 53점 아니었나요? 지난주 53점.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집니다. 자꾸. 어제 후유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모의고사는 좀 어려웠나요? 어제 모의고사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그냥 동영하고 백선하고 많이 보시면 돼. 이게 본시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시고 부정한 부분을 보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주에도 난이도는 그냥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킬러문항 한 5개 정도 계속 나오고요. 5개에서 7개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상짜리랑 중짜리 그다음에 하짜리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 해설할 게 좀 많네요.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시고 크게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건 본시험이 아니에요. 본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본시험을 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본인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흔들리거나 내가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이거 하는 건 설명 좀 드릴게요. 숫자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숫자 정리. 숫자 정리를 할 건데 공부할 때 좀 어렵거나 이런 부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숫자입니다. 숫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특강으로 준비한 게 숫자 정리예요. 그래서 숫자가 본시험 가면은 한 9개 정도에서 10개. 10문제 이렇게 해서 답으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스퍼트를 올리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시간은 오래 안 걸려요. 아침 10시부터 여기 좀 오버하신 것 같은데 3시 정도 전에 끝나요. 그러니까 4시간이나 4시간 반 정도 끝나고 특강이 6시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 들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2주 정도 전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일부러.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딱 외울 숫자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외울 숫자. 이게 체계도만 갖고 오시면 돼요. 체계도. 체계도 갖고 오시면 되고 체계도가 없으신 분은 아마 프린트를 해 드릴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거의 대부분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니까 체계도 있죠. 그렇죠? 그거 갖고 오시면 돼요. 체계도 뒤에 숫자 정리 암기노트라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 오시면 하루에 싹 전 범위를 정리해 드리는 특강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제가 갖고 있는 실력 중에서 이거 듣고 나서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맞춰도 두세 문제만 더 맞춘다. 최소로 잡아서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시험 가면 우리가 60점에서 60점이 뭐야? 이게 이제 60점이 합격인데 한두 개 때문에 만약에 이 꽈락이 나오는 합격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0점을 맞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하나 제 준비를 했고 더 이상의 특강은 없습니다. 마지막 특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두세 문제 더 맞춘다. 그러면 가선비가 높아지 않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일단 문제를 풀어보자. 오늘 한 거. 문제 풀이로 넘어가면 1번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 풀 수 있어. 많이 맞춰졌어요. 1번은.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거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연습한 거예요. 볼게요. 광역도시계획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겹게 본다. 지겹게 본다. 먼저 지난주에도 우리가 문제 풀어봤지만 광역도시계획관은 100% 나오기 때문에 기여를 좀 하셔야 돼.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 밑에 붙여야 돼. 광역계획관을 물어보는 거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걸 봐야 되겠지? 대상적이 여기에 걸쳐야 돼. 시도. 그럼 지정권자가 누구죠? 국장. 한 단계 외인자가 국장이지. 퍼펙트한 지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여긴 두 개 1, 2번 묶으세요. 같이 묶어서 보시는 거야. 여기도 어디에 걸쳐 있어? 시도에 걸쳐 있대. 그러면 지정권자 물어본 게 1번이고 2번은 광역도시계획관을 물어보는 거거든 지금. 그럼 수리권자 누가 될까? 지정권자 밑에 있는 자가 수리권자가 되니까 시도이사 공동으로 수리파해야 한다가 맞죠. 그럼 1, 2번은 이상 없죠? 이렇게 묶어서 같이 보시면 돼. 1번은 지정권자 물어보는 문제고 2번은 수리권자. 광역도시계획관자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숫자 왜였나 볼까? 광역계획관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똥을 하면 쳐야지. 딱 3년 주는데 시의 도지사가 국장한테 승인청을 안 했대. 그러면 시의 도지사는 수리권이 없어지거든. 그럼 누가 수리파지? 누가 수리파지? 국장. 한 단계 위인자가 수리파해야 한다. 퍼펙트한 지문이고. 그다음에 4번 지문은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이 지문 자체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시의 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규정 자체는 있어? 없어? 없다고 누누이 한 3천 번을 말씀드렸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보자마자 X 해야지 끝까지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지문으로 바뀌면 옳은 지문 되죠? 시장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그렇게 나오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쏘곤쏘곤이잖아. 도지사가 단독 수입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시의 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때 국장에 단독 수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이건 X. 싸당이 날려야 돼. 틀렸다. 답 나왔네. 그다음에 5번. 시장수가 광역특위 수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아? 도지사. 한 단계 위인자가 승인권자니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퍼펙트하죠. 정답 4번입니다. 됐고. 많이 맞추셨어요. 그다음에 2번도 내성이 생겼는지 거의 다 맞췄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유사한 문제 풀어봤죠. 그러니까 계속 풀어봐야 돼. 왜? 가능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계속 풀어볼 거예요. 도시공관리를 위반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 그럼 이 5개 중에서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찾는 거야. 그러면 전부 생략사유랑 뭘 찾으면 돼?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찾으면 되겠지. 1번 보면 여기 있잖아요. 나대지 면적이 얼마래? 2%에 미달으면 전부 생략이지. 그럼 전부 생략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토지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죠? 그럼 동그라미를 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2번은 이건 싸다기를 날려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래. 환경이란 글자 보이지, 그렇지? 그러면 본시험 가서도 이렇게 찾아. 환경은 두 번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는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거. 그럼 이건 X지, X. 이건 니은은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D급번 볼게요. 어디예요? 지구다니기 입구에서 입안한대. 그럼 개발. 개발. 개발할 지그다 입안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면 토지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지? 됐고. 그다음에 아예 여기는 개발자가 두 개 다 들어가 있네. 그렇게 찾는 거야. 시험장 가서 빨리 찾아야 되거든, 이거를. 읽지 말고 딱딱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정리하셔야 돼. 그럼 얘도 개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토지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렇지.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유다. 따라서 니은 번 빼고 나머지 전부 다.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맞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 됐다. 그렇지? 자, 문제 3번. 3번은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다. 국계법상 도시군관리계관 설명으로 오른 것.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 볼까? 1번은 여러분, 체크를 아마 한 사람은 잘못 읽었을 거야. 왜냐하면 이게 무슨 계획인지는 알고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또 흥분해가지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어디를 보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기본 계획이라고 3,000번은 얘기를 했구만. 왜 관리 계획이 들어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읽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계획에 속해 있는지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건 다 맞지, 그렇지?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다. 또 흥분한 거지, 뭐. 아는 거 나왔거든.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인구는 8만 명도 내가 배웠어. 10만 이하야. 그러면서 2번 문제는 되게 쉬운데 동그라미를 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X입니다. 그다음에 2번도 제가 곳곳에다 함정을 넣었는데 결정하고요. 지방위의견은 X가 돼야 돼요. 우리 절차를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책에도 1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건 2반 할 때 거친 일을 잘하니까. 다 뭐 할 때 거친다고? 2반. 결정할 때는 협의가 나오고 심의가 나와야 된다고. 맞나요? 그걸 결정할 때는 협심이잖아. 그런데 결정할 때 뭐고 치래? 지방위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아 틀려. 싸당이 날래지. 그런데 2반 할 때, 2반. 2반 하려면 이렇게 나와야지. 이 절차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절차를 우리가 나눠서 2반 절차랑 결정 절차를 나눠서 받잖아.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도시공관리를 위반할 때 도시공계기설부지가 여기다 밑에 찍었어야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거 지난주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난주에 다른 법률에 따라 나오면 만능이고 모든 세 가지 내용을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럼 토지역성평가, 환경성험토, 재회체와서문서 전부 다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어때요, 이거는? 퍼펙트한 지문이네, 지금? 여기에 숨어 있었는데, 답이.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죠, 이렇게. 지난주에 공부한 거 다시 한 번 낸 거야, 지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난주 거를 얼마나 소화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민 또 나왔어. 또 흥분했다, 여기서. 또 흥분했다, 또. 용산기지입니다. 기자만 보고 나서 동그라미 치고 다니고. 이 기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면서. 아니, 기바인설 부당국이 왜 나와요, 여기서. 기바인설 부당국은 이용파트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기바인설을 뭐 한다? 설치, 정비, 계량. 그렇죠. 기바인설을 설치, 정비, 계량한다. 설치, 정비, 계량하는 거지. 도로 같은 거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야. 기바인설 부당국을 지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매치상, 기바인설 부당국은 관리계의 내용이 아니죠. 그럼 이반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X 해야지. 그래서 앞자를 따면 뒤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아닙니다. 제한 못합니다, 이거는. 기바인설 부당국은. 이거는 답 체크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우리 많이 익숙한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시가 조정국을 지정했습니다. 결정 당시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뭐 했대요? 착수했대. 그럼 기득권 보고 그래야지. 그럼 이 사람은 신고하는 거 맞지? 몇 월 이내 신고지? 이거 틀렸네.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을 찾으면 돼. 답은 3번이다, 그렇지? 3번. 여기서 실수 많이 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본시험 가서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하면 될 것 같아요. 4번 가보자. 국계법상. 국계법상 용도지역이네요. 용도지역이라는 설명으로 오른 거예요. 1번도 잘 보시라고 했어요, 제가. 바다를 매립했대. 공유수면이야.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내용과 모하면. 여기다 밑 찍었어요, 같으면. 맞아요. 그러면 의제되는 거 맞죠? 본다 맞잖아. 그런데 고시는 의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한 거 뭐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별도로 하여한다. 한 거 다 한 건데 왜 그래? 왜 틀리는 거야? 맞춰야지, 그렇지? 여기까지만 의제가 돼야 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1번은 틀렸고. 그다음에 2번은 여러분 체크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이시죠? 그럼 이거는 무슨 지역으로 의제가 되지? 도시역으로 의제가 되지. 농림이 아니지. 공단, 대규모 공단 만드는데 어떻게 농림이 되겠습니까? 도시역으로 결정구시 된 걸로 보고요. 그럼 3번도 눈에 확 들어와야 돼, 지금. 항만법에 따른 항망구역인데 어느 지역에 연접돼 있어야 돼? 도시지요. 1년 이건 3천 번 한 거야, 3천 번. 도시역에 연접돼 있을 때 해당 항망구역이 되건, 어항구역이 되건 전부 다 도시역으로 결정구시 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4번은 그림 떠오르시죠? 보세요. 밑줄 좀 가볼게요. 관리지역 나오죠? 뭐 보여요? 농업지역 보이시죠? 그럼 이 지역은 농림이 되지. 자연이 되는 게 아니라 농림이 되잖아. 그래서 싸닥이 날려지고, 싸닥이 날리고,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구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5번 가볼게요. 여기도 1번 지문이랑 5번 지문을 분리시켜놔가지고 헷갈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내용과 뭐하죠? 다르다. 여기다 미치고 있어요. 다르다. 그럼 의제가 안 되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잖아. 도시금관리 결정으로 뭐 해야 된다? 지정해야 한다. 퍼펙트를 해야지. 정답 나왔습니다, 5번으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실수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복습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5번은 거의 다 맞추셨어요. 잘하셨어요. 5번 문제 갑니다. 용전율의 최대한도가 동일한 것으로 연결한 건 좀 틀린 거. 동이 다른 걸 찾는 거야. 여기 보존녹지 얼마죠, 용전율? 80. 불러주세요. 생산관리도 80인가? 아니, 녹감농자는 원래 80이잖아. 80인데 세 군데 지역만 100이잖아.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와 계획관리만 100이다. 따라서 얘는 80이 맞죠. 그런데 근린상업증은 중일륙은 맞지? 1500, 1300, 1100, 900이잖아. 900이네. 그다음에 공업증이니까 전일준 300, 350, 400이니까 얘가 답이죠. 금방 찾죠, 뭐. 힘드실까 봐 위에다가 답을 올렸어. 답 찾기 힘들까 봐. 그다음에 1종 전용금 100인가? 생산녹지 100이잖아. 그다음에 농림하고 보존관리 다 80이지. 그다음에 전용공업은 300인가? 300이고 3종 일반주급도 300이죠. 맞잖아.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유형별로 보는 거야. 건폐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제가 똑같은 문제는 안 내. 유형이 다 달라요. 네 개가 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한번 잡아봤다 이런 얘기죠. 그걸 빨리 적응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차피 건폐를 용전율은 100% 물어보거든요. 정리 이렇게 하시고. 이건 100% 맞추는 거야. 틀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6번. 6번이 우리가 조금 약한 부분이긴 한데 잘하셨습니다.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거든요. 이거 항상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준비한 만큼 맞추는 거야, 본인시험은.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된 문제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런 것들은 난이도 조절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고 준비된 범위 내에서 60점을 맞추면 돼요, 공법은. 자, 옳은 걸 찾아볼게요. 이거 똑같이 한번 찾아볼까? 고도지구는 항상 나오지 뭐. 얘는 규제를 뭘로 하지? 관리기행이 나왔나? 안 나왔나?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야. 본인시험은 이렇게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일반공업 지역에 지형된 복화용도지구 나오죠. 그럼 빨리 써야지, 노란파마라고. 노란파마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노란파마. 노란파마. 네 개는 건축할 수 없지? 거기에 노기자시설 들어가죠. 달란주점, 아파트, 안마시설소, 네 개는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싸당이 날리는 거 없다. 이거 틀렸네, 그래야지. 틀렸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틀렸다, X. 그다음에 D급번 잘 보세요. 이거 드디어 나왔네. 자연치랄치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낼 거군요. 내가 미리 예고하지만. 자연치랄치구 안에서는 일단 층수는 맞지, 그렇지? 사칭이. 녹관동자니까 사칭이 하잖아요. 얘 어린이관이 어디 들어가지? 그렇지. 관광휴계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관광휴계. 관광휴계라고요. 그럼 우리가 자연치랄치구 안에서 몇 개 건물 지을 수 있다고 배웠어? 아니, 자연치랄치구 안에서 허용되는 게 몇 개야, 총? 그런 거나 좀 제대로 하세요. 열 개라니까. 술이나 먹고 다니지 말고. 열 개라고, 열 개. 술 먹을 시간 있으면 이걸 외우라고. 열 개라니까. 그중에 관광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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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야 돼, 지금. 그걸 시험 때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하셔야 문제가 풀려. 보이고. 이게 되나 이르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런 걸 임팩트 있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고. 그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중생. 역중생이지, 그렇지? 틀렸잖아. 역중생. 생태계죠, 생태계.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옳은 명 찾는 건가요, 지금? 네. 옳은 거 몇 개예요? 기억본 하나하네요, 지금. 맞나요? 네. 정답 1번입니다. 퍼펙트. 이렇게 정리하시고. 계속 가볼게요. 7번 한번 가보지. 더 빠르. 앞에يرة 지 zebra. 그것은900 fansies. 있습니다. We've been Justice seen. annya la does.